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 준수한 파이썬의 사용자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만한 주제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이 수업은 더 많은 것을 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덜어내는 것에 매달렸어요. 수업이 길면 완주의 기품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곤 하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로 무엇이 되었건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나의 문제를 파이썬으로 해결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파이썬 개발자이고 파이썬 네이티브인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필요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필요할 때 공부할 만한 주제들을 구경하시라는 거죠. 공부는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때가 있어요. 다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업은 생활코딩 파이썬 입문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다 보셨다면 제어문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세요. 프로그램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다른 코드가 실행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제어문 중 하나인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을 이용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모양으로 동작합니다. 조건문으로 프로그램을 똑똑하게 만드세요. 또 하나의 제어문은 반복문입니다. 이렇게 특정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반복문이에요.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산더미 같을 때 반복문을 사용할 때입니다. 함수도 언젠가 꼭 공부해보셔야 할 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함수를 이미 사용해왔어요. 프린트는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프린트 함수에 hello라는 입력 값을 주면 모니터에 hello가 출력되죠. 1, 2, 3, 1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랜의 입력 값으로 주면 3이라는 출력 값을 얻게 됩니다. 랜도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들은 내장된 함수예요. 이 함수의 내부를 열어보면 그 안에 꽤 긴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프린트나 랜과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마치 레고 블럭 쌓듯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도구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네이티브면서 또 중급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너만은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지도 섬화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손닿는 곳에 보기 좋은 형태로 놓여있을 겁니다. 파이썬의 사용자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분 좋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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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